잠시 정리하는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무대는 방금 전에 연주곡이었는데 이제는 테너의 영상으로 우리가 마리아를 들어볼 겁니다.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 혹시 카타리, 카타리 혹시 노래 못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? 그 카타리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다음 연주회 때 저희가 공자로 저장려 드리겠습니다. 카타리가 카르들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.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애타게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요. 그리고 한 곡이 더 있는데 그 노래는 또 다른 마음, 여자의 마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? 여자의 마음 두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강연 선생님의 무대를 곧바로 보십시오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악의 좀 부탁합니다. 우리 최강연 선생님은 우시는 것처럼 아주 상큼하십니다. 아시는 것도 아시겠지만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분이셨거든요. 오늘 우리 짜장포세트의 주제가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끝나시고 나면 이분한테 어떻게 인연을 만나게 해주실지 한마디씩 들려주시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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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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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